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들어가더라도 34개의 음성파일은 물론이고 녹취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려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장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빨랐던 분들이 일부 내용을 SNS상에 공개했고 이것이 공유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103회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외압을 행사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이 유통되는 것을 또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길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제와 허위사실 유포제 등을 걸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상대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폭로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걸리는 충분히 허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 민감한 그런 반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 고발로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긴급설문조사의 내용은 1월 18일 날 장영하 변호사가 34개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북은 이들을 모두 삭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 비방제 등으로 즉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놨습니다. 국민들은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알걸리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만 7천여 명 정도가 투표해냈고 공개해야 된다. 대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된다는 것이 무려 97%입니다.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후보자 비방제 등에 해당될 수 있다. 3% 지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물론 공병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야당의 우호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공병호 tv를 볼 수 있는 분들 같으면 대단히 생각을 하면서 뭔가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 가운데 97%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알걸리 자원에서 국민들이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섭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문조사에 응한 1만 7천여 명의 시민들 가운데 정말 압도적인 대다수 97%가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대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모두 다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들을 보통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쳐닫게 하는 모든 강제나 강압 그리고 핵박과 위협에 대해서 시민들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이번 긴급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라 님입니다.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녹음파일을 털어야죠. 국민들은 너무나 듣고 싶고 또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무려 46명이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헌법을 바로 쓰는 정도원년 님은 후보 당사자에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것이 장막정치이고 우상화 전략이라고 봅니다. 28명이 찬성한 겁니다. 대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것, 특히 대선 정국에서는. 박태용 님은 후보에 대한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인성, 인품, 도덕, 윤리성, 진실성, 정과 등은 반드시 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검정 없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특정 후보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 조치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되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55명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 미슨 님은 대통령 후보의 검정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에서도 반드시 틀어줘야 됩니다. 50명 정도가 찬성한 겁니다. SKKS 님은 후보자는 모든 것들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고 창피하면 후보자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왜 숨기려 합니까? 국민들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얼마나 큰 죄를 재고 싶어서 법적 조치까지 합니까? 고소고발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밝히고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K. 피트맨은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때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라고 하더만 자기가 막상 당할 때가 되니까 고발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말했듯이 국민들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그런 욕설 파일에 대해서도 마치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려 1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할지는 여러분들 지금 공략에 마음이 들어서 지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살림을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조그만 소기업이면 몰라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먼저 인성이 갖추어야 됩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화향기님은 어쩌다 나라가 전과자 조폭 간첩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나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려 여러분 찬성이 25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조니 파악님은 똑같이 nbc도 처벌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든지 어떻게 한 나라에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샘 웜님은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 후보 비방제가 되면 김건희 여사는 후보도 아닌데 정치 공작으로 녹취한 것을 공영방송에서 왜 틀었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알걸리이고 이재명 녹취는 그냥 까면 잽니까? 정말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려 5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성준님은 몰래 농업한 것을 다 틀어도 되고 이재명 후보권은 틀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형교님은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을 뽑는데 반납히 검증해서 사람 댐댐이와 능력 등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추거나 공개하는 것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안영선님은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알걸리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서 안드류님은 김건희는 되고 이재명은 안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불법 녹취록을 안 들었다면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욕설 파일도 반드시 공개돼야 됩니다. 그놈의 알걸리의 기준을 지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여당과 mbc의 행태에 이제 진절머리가 쳐집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수님은 모두 알아야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숨긴다고 모를 줄 아십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 욕하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민 YS님은 후보자 비방제. 자기가 존엄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력이 어디 있습니까? 더 철저하게 탈탈 털고 가야 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후보 금정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뱃속까지 모든 것이 전부 이미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북풍통일임은 국민들은 알걸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말한 대로 후보는 무한금정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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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